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오늘 미국이 일요일이고 한국은 이제 월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탑뉴스를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예멘의 반군이 쏘아올린 드론을 격추시킨 이거 미국이 굉장히 지금 꺼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일인가 하면 또 미국 내부에서는 이제 선거철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냥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까지 넣어서 아시아에서 오는 이민자까지도 미국의 피에 독을 뿌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또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 다른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있고 집값은 아마도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내년에 조금 내려가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요. 그리고 이제 집값이 요즘에 이자율이다. 또 너무 많이 오르고 렌트비, 아파트 렌트비를 중심으로 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에서 집까지 사는 거 이건 아예 이제 꿈도 꾸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좋은 뉴스와 포기하는 뉴스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런 정도를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지금 이 내용은 레이티스트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지 되겠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하고 12주기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이 이제 확인을 했군요. 지금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시간대별로 뉴스가 많이 달라져서요. 그래서 북한이 현지 날짜로 17일입니다. 미국은 오늘이 17일이고 어제가 남북한은 17일이었었죠. 아주 밤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을 발사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밤은 아니네요. 한국 시간으로 10시 38분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인 거죠. 오늘 아침 7시 38분경입니다. 그래서 500 한국식으로 거리를 해보겠습니다. 570km를 비행하고 동해상에 추락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제일 먼저 발표를 했고요. 경제적 배타 수요 바깥에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특히 김태여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에서 회의를 하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중이었겠네요.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이제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 긴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의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리고 나서 2차 한미 핵협의 그룹 새로 만들어진 곳. 그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벌써 금요일에 미국에서는 이미 북한이 어떠한 핵 대결을 하려고 하는 노골적인 그런 선언을 하면은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이 금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그렇고 동맹국을 향해서. 이건 한국과 일본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용납하지 않는다. 심지어 김정일 정권, 김정은 정권, 김정일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끝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하루 뒤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숨진 17주년을 맞아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탄도미사일로서는요. 지난달 22일 이후에 26일 만에 처음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7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러면 5개월 정도 만에 처음이네요. 그 당시에 우리가 고체 연료를 썼다면서 화성 18호, 18형 이걸 강조를 했죠. 5개월 만인 겁니다. 지금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이었었죠.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을 했고. 북한이 이제 이렇게 딱 발사를 하고 나서 바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의도가 명백하다. 이 같은 위태로운 상황은 우리 무력으로 하여금 북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욱 공세적인 대응 방식을 택해야지 될 절박성을 더해지고 있다. 조선 반도 지역에서의 핵 충돌 위기는 각일각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시점에 관한 문제로 변해가고 있다. 핵 충돌 위기에 대해서 점점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의 정세는 이렇게 돼 있죠. 북한과 이란과 러시아가 한 편을 잡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도 신경을 써야지 되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져버린 거죠. 중국은 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하고 호시탐탐하고 있고 역시 북한은 중국과도 가깝고 러시아와도 가깝고 전에 조금 서먹했었던 관계들이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운 그런 가장 가까운 그 입장입니다. 그 입장에서 미국이 신경 쓸 게 많은데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발사를 했습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도 비난을 했고 미국에서 비난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북한과 미국, 북한과 한국의 관계도 좀 위험하다, 심상치 않다 하는 내용 오늘 제일 앞에 전해드립니다. 미국은요. 미국, 미군과 영국군이 15개의 드론을 레드시, 홍해에서 격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15개의 드론이 전부 예멘 쪽에 후투반군 쪽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쪽 홍해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 문제는 이제 정규방송 시간에도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무역에 막대한 차질을 주는 겁니다. 덴마크의 큰 물류회사도 지금 며칠 전에 해운회사가 공격을 받아서 일단은 홍해를 건너는 모든 배 다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해의 상선을, 무역선을 딱 그 포커스를 두고 발사된 드론들이고 그리고 후투반군 전부 이란과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가깝고 이란의 지원도 받고 이번에 이제 선박 손상은 없었지만 덴마크 같은 경우는 공격받아서 컨테이너 운송을 중지한 거니까 이건 전부 이제 또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것에 이러한 것들이 고조되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이번에 미군과 영국군이 그걸 드론을 15대나 격추시켰다고 하는 것은 미국은 그동안 꺼렸습니다. 이란의 보복, 지금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지 될 게 많은데 그것까지 그렇게 확전시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꺼리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직접 더 많이 한다는 건가? 그렇게 될 때 중동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하다가 점점점점 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니까 미국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줄 수 있는 것 다 줬습니다. 다 주고 지금은 공화당이 더 이상은 주지 못하겠다. 이민 문제와 이걸 맞바꾸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맞바꾸자 하는 그 대응책이 맞바꾸자 하는 조건이 아직까지는 도저히 백악관이나 민주당이 응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인데 지금 그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했었던 것. 예멘의 반군, 후티 반군에 대해서도 이란 때문에 조심을 했었던 것까지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2024년이 되면 세계의 슈퍼파워 미국이 몇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있는가 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렇게 될 때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것이 다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말씀을 드리자면 세 명의 인질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두 명은 저격수에 의해서 제법 먼 거리에서 총에 맞아 숨졌고 한 명은 그 사이에서 또 빠져나갔답니다. 빌딩 안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막 쫓아갔는데 히브리어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고 백기를 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 백기도 그냥 백기라고 얘기하면 되지. 막대기에 천을 둘렀다. 그게 백기지 뭡니까. 그리고 하마스 전사로 오인받는 것이 싫으니까 우통은 벗고 백기를 들고 우리 무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무장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그런데도 이게 전쟁인 거죠. 전쟁의 비극인 거죠.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 전사일 수 있어. 우리를 유도하는 거야. 위험 속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명의 총을 쐈고 그리고 이제 한 명은 대대장에 스탑 스탑 했는데도 군인들이 그 사이에서는 이제 막 혼란이 있었겠죠. 해서 지금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도움을 청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질로 잡혀갔는데 백기를 들고 우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을까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탈출을 했다던가 잡혀가긴 잡혀갔었는데 탈출을 한 거죠. 탈출을 했던지 아니면 하마스가 이리저리 피하다가 이들을 챙기지 못했던지 어쨌든 그렇게 됐었는데 한 청년은 양계장에서 아버지 형들과 같이 일하던 청년이고 재능 있는 음악가 드러머인 청년도 있고 20대 청년 3명이거든요. 24살부터 28살까지 그래서 결혼할 예정이었던 24살 청년은 장례식 치르는데 한 1500명 왔는데 이것도 당연히 못 가겠죠. 이스라엘 군과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가 가고 싶어도 못 갔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성난 군중에 의해서 그런데 또 안 가도 욕먹고 가도 위험 요소가 있고 했었던 거죠. 아직도 132명의 인질 가운데서 정확하게 살아있다는 게 확인된 인질이 112명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이건 실수잖아요. 완전히 완전히 오폭도 아니고 저격을 했으니까 저격수가. 사메르 탈랄카. 이 청년은 또 문제가 되는 게 베두인인 겁니다. 이스라엘 남부에 살고 있는 유목민 있잖아요. 베두인. 이 유목민들은 이제 아랍어를 쓰고 주로 그리고 또 그 종교 자체도 이스라엘과는 다른 거죠. 이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 전통적으로 그건 이제 전통입니다. 베두인의 이 유목민의 전통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더 야 이게 우리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렇다.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인질인 걸 알았냐면요. 저도 잘 모르는 그런 매체인데 Y넷. Y. 알파벳 Y넷이라는 꽤 오래됐습니다. 좀 독립적인 매체가 이걸 제일 먼저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한 명은 누가 봐도 완전히 완전히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합니다. 서구인처럼 생긴 그러니까 아랍인처럼 생겨서 수염도 있고 해서 총을 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니까 앞에 가서 보니까 서구인처럼 생긴 청년이 있어서 어머 이거 뭐지? 하고 신원을 조의를 해봤더니 세 명이 잡힌 인질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살에 하임이라는 청년인데 피부도 하얗고 그리고 이제 연한 갈색? 저는 블론드로 보이던데요. 그런 이제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베두인족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이런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다. 만약에 세 명이 전부 똑같이 그냥 백인처럼 서구인처럼 이스라엘인처럼 하얀 피부에 이렇게 생겼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도 베두인족 사이에서는 나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가자 전략이 어떻게 수정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공무장관 가봐 안 돼 국가안보보좌관 가봐도 좀 군사작전을 기간을 줄이고 살살해 주십시오. 안 들어 하니까 이제 국방장관이 갈 카드 다 간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 주변 사람 시키지 말고 바이든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휴전에 나서라 하는 것을 며칠 전에 전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거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으로요. 지금 이제 카드 다 쓰는 겁니다. 다 앞에서 해보고 외교적으로 국무장관부터 국가안보보좌관 해보고 이제 국방장관까지 가서 군사작전 줄여라 하고 압박을 하는데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도 벤자민 네탄 야오는 우린 끝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전 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요일에 타임 오브 런던의 그 중요한 신문에 독일과 영국의 외무장관이 공동으로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휴전하라. 안나레나 베어보크 독일의 외무장관과 데이빗 카메룬 두 사람 다 외무장관된 지 그다지 오래되진 않네요. 독일과 영국의 외무장관이 일요일 자 타임 오브 런던에 이런 걸 했고요. 프랑스 외무장관 갔잖아요. 직접 미국의 외무장관처럼 즉각 휴전해달라.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한 어느 이스라엘의 동맹국도 이건 이제 BBC 방송의 보도인데요. 처음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막 침공하고 완전히 대량 살상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을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지원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동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거의 2만 명 민간인 거의 2만 명이죠. 사망했고 부상사는 훨씬 많고 그리고 이런 전폭적인 빌딩이 다 성한 빌딩이 없을 정도로 그건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이 전쟁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전쟁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서구 사회의 가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왜 지원합니까. 서구 사회가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뭐 하나님의 어쩌고 저쩌고 기독교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아랍 국가에 둘러싸인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 중동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건데 민주주의의 가치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독재 중국이나 러시아나 헝가리나 터키 이런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세계적인 룰을 지키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법도 전쟁에서의 최소한의 도덕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이럴 줄 몰랐다는 겁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까지 바이든 대통령도 정말 내가 알던 이스라엘이 아니네. 왜냐하면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니까요. 벤자민 네타냐우라는 그 권력의 클링투 권력하는 것에 혈안이 돼 있는. 적어도 모든 것을 멈추라는 건 아닙니다. 세계가. 하마스 해라.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고통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이번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엄청 많이 비난을 받고 야, 못 믿을 이스라엘이야. 뭐 좀 독한 것은 원래 알았지만 저 정도일 수 있어? 상당히 이기적이네? 내로남불이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이스라엘의 이 같은 행위를 지지하면서 왜 하마스를 비난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많고 그 생각이 깊어도 여러분이 소수가 될 겁니다. 하마스를 왜 비난하지 않나요? 하마스 그 비난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지금은 하마스의 그 행위 이후에는 계속 몇 개월 동안 팔레스타인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여론이 이 정도로 바뀌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가장 오래 팔레스타인의 전화가 불통되고 인터넷이 불통됐다가 지금 이제 전화 같은 것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의 베들레헴에는 오늘 17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23일, 24일이 월요일, 25일이 크리스마스 데이잖아요. 올해는 베들레헴의 아주 너무너무 즐거운 홀리한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 있을까요? 맞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미국 뉴스를 조금 간추려 드리겠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위험합니다. 이게 왜 위험한가는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뉴햄프쇼에서 선거 캠페인을 했는데 푸틴의 말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푸틴이 그렇지 않았느냐? 지금 나를 형사기소한 것은 정치박해다. 그런 정치박해를 하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최고의 국가라고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푸틴의 말을 인용을 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제 유권자들은 항상 경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유권자들의 지갑에 포커스를 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뉴햄프쇼였는데 뉴햄프쇼의 주지사가 니키 헤일리 전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주지사 유엔 대사를 공식적으로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주지사를 그 주에서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지지자들은 아니 다른 후보들은 아유 너무 지지율이 낮아서요 하고 또 이제 조롱 이건 비난이 아니라 조롱을 했고요.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 아래 미국 사람들은 지옥에 있다. 막 굉장히 어두운 얘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쫙 어두운 얘기로 시작해서 서로 막 싸움을 붙입니다. 싸움을 붙이고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폭력을 쓰는 것이 괜찮아 하는 식으로 사람들의 나쁜 본성을 성악에서 그 악한 것을 쫙 드러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지금 그게 오히려 임기 초기보다 더 강해진 면도 있는데요. 임기 초기 전에 선거 캠페인보다 그때는 푸틴과 관계없어를 강조했지 푸틴이 그렇잖아 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푸틴도 얘기하지 않느냐. 바이든의 트럼프 정치 박해가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비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같은 선거 캠페인도 미국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비웃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이제 그 이민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취임 첫날만 저 독재자 되고요. 이것도 해결하고 이것도 해결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독재자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할 기회를 주는 거죠. 셔넨이티가 그랬더니 첫날만 첫날에 어떻게 이민, 경제, 무슨 문제를 어떻게 다 첫날에 해결합니까? 그때는 농담인 듯 그렇게 얘기하다 지금은 계속 두 배로 이런 걸 강조를 합니다.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얘기도 무슨 피에 독을 넣는다는 얘기도 우파의 팟캐스트와의 팟캐스트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나치의 얘기거든요. 히틀러가 이방인을 혐오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어제 뉴햄프셔의 선거 캠페인에서 내가 대통령 되면 불법 이민 단속합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한인들 가운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합법 이민을 그러는 게 아니다. 불법 이민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고 끝까지 가면 불법 이민을 단속이 그게 넘어서 합법 이민으로 가고 그게 아시안 이민자까지 온다고 제가 수없이 지난 몇 년 동안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입으로 그것을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이민에 대해서 불법 이민 단속해야죠. 물론. 그러나 그게 모든 이민으로 퍼져가면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아시안 게 다 우리의 입지도 나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법 이민을 단속하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합법 이민을 제한합니다. 까지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애매모호하게 뭉뚱그려서 이제 이민자로 뭉뚱그려서 우리나라의 피에 블러드에 포이즌 톡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이민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 하는 얘기예요. 세계 방방곡곡에서 다 옵니다. 아시아 제일 먼저 얘기했고요. 아프리카 남미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의 피에 독을 집어넣습니다. 본인도 이민자의 후손 아닌가요? 이게 나치와 히틀러가 독일의 피가 유대인의 피로 독성이 돼가고 있다. 나의 투쟁 읽어보신 분들 저도 그때 한국어로 읽었는데 제법 두껍잖아요. 하얀색 바탕에 그 나의 투쟁에서 그 자서전에서 본인의 정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에 비해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선거 캠페인의 최고 전략가가 사임했습니다. 이건 이제 네 분이 잃고 있다. 그 내부에서 뭔가가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하얀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아닌가요? 하얀 게 저는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아닌가요? 아 컴퓨터. 컴퓨터에 있는 거네요. 론 디센티스는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대적인 이민 제안을 고려하면서 이게 여론에 따라서 그러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에 대한 얘기도 엄청나게 심각한 거지만 지금 그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국경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민에 대해서 불법 이민에 대해서 좀 단속을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을 하고 대신에 우크라이나에 뭔가를 지원해 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의논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월시저널이 보도를 한 것 보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번에 이 선거 전에도 많이 얘기를 한 건데 계속 누구나 출처가 이걸 밝히지 않고 오바마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만 나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될 것이며 항상 대선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다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패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되는 경우 민주주의의 큰 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보도했는데 막 헤드라인까지 크게 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보도하니까 막 드러지 리포트 등등에서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데 막상 내용을 보면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는 출처도 밝히지 않고 그러나 이게 그렇다고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 게 오바마 전 대통령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만 뜨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다 누른다. 5%에서 10%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10개월 11개월 남아 있고 그 사이에 경제는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아무도 모른다. 결론은 이럴 것이다 라고 누가 예측을 하면 그 예측은 경솔한 예측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가 날이 갈수록 요즘 좀 약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오늘 미국이 일요일이고요. 월요일인 내일은 샌드라 데이 오커노 미국 최초의 여자 연방 대법관 레이건이 임명을 했던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93세로 숨지셨잖아요. 내일 이제 항상 연방 대법관이 숨지면 연방 대법원에 먼저 그분을 모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에 장례식이 치러진다고 하네요. 참 최초의 여자 연방 대법관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스윙보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낙태라든가 어포머티브 액션이라든가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요즘은 그때 샌드라 데이 오커노가 했었을 때보다 훨씬 뒤로 구식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낙태라든가 어포머티브 액션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라키를 갑니다. 미라키 위스컨신이잖아요. 격전지입니다. 거기 가서 자신의 어떤 경제정책 같은 것을 홍보를 하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사업 허가를 신청한 게 1460만 건인데 그 가운데서 위스컨신주에서 17만 8천 건이다. 경제가 괜찮은 거다. 수치상으로는 괜찮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큰 문제인데 아무튼 다음 주에는 그렇게 일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값을 끝으로 탑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점퍼, 진로, 아파트먼트 리스트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세 가지 가운데서 부동산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고 일반인들도 집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진로 많이 찾아보시고 아파트먼트 렌트 요즘 아파트먼트 리스트에서 많이 찾잖아요. 이런 모든 리스트를 쭉 종합을 해봤더니 우선 기본적으로요. 이제 미국 사람들 아메리칸드림 할 때 52.7%는 주택 소유와는 거리가 멀다. 이제 그건 포기해야지 되겠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너무 이자율이 비싸서 다운페이먼트 마련하기도 힘든데 이자율까지 오르니까 다운페이 겨우 마련해도 페이먼트 하기가 힘들어서 내년에 조금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3.8%가 집을 사기 좋은 때가 아니다. 38.5%는 계획 없다. 포기하신지도 모르죠. 이분들도 더. 이분들은 근데 더. 절대. never. 집 살 계획 없다. 100군데 도시를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55군데에서 반 조금 넘죠. 최근에 아파트먼트 렌트비가 내려갔고 17군데 대도시에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72군데 올라간 데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럭저럭.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어떤 도시가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를 하니까 내가 그때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필요가 없지 하고 무슨 텍사스 이런 데로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성장하는 그런 인구 성장하는 도시에서 아파트먼트 신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텍사스 가봤더니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날씨도 너무 덥고 가보니까 뭐가 또 안 좋은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리하여 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아파트먼트는 많이 지어놨는데 그게 빨리 성장했던 도시 그래서 아파트먼트를 많이 지었더니 그런 도시에서 아파트먼트 렌트값이 내려간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닉스, 어스틴, 올랜드 5%에서 11%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덴버, 라스베가스, 솔트렉시티 다 이게 뭐든지 보면 다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좋아서 올랐다 하면 또 내려가고 이걸 계속 장기간으로 볼 땐 똑같다는 얘기예요. That's a life. 그게 라이프 사이클. 이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낮아지면 좀 렌트 들어서 살던 사람이 주택 구입을 아주 비싼 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렇게 되면 또 아파트먼트도 보통 아파트먼트가 있고 아주 비싼 아파트먼트가 있는데 비싼 아파트먼트 경쟁은 줄어들고 렌트비는 내려가고 아파트 악명 높은 곳은 뉴욕이죠. 샌프란시스코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뉴욕은 지금도 평균 1베드룸이 4,100달러.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2베드룸이 4,800달러. 이것도 올해 초보다 벌써 내려갔습니다. 뉴욕도. 샌프란시스코도요. 이 정도밖에 안 하나요? 2019년도에는 3,600달러 정도 됐는데 2베드룸입니다. 지금은 2,800달러 때. 전반적으로 이 렌트비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이제 이런저런 일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2% 정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서 주택시장은 어쨌든 렌터가 운전석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렌트비가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 싸게 들어오죠. 그럼 원래 있었던 사람은 렌트비 깎아주나요? 깎아주지 않잖아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경우를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요즘 봉급. 어떻게 보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오래 일했었던 사람 더군다나 좀 경제가 어려웠던 기간에 일했었던 사람 봉급 깎이고 오르지도 않고 이런 사람보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조금 있으면 봉급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것과 반대되는 비슷한 케이스로 반대되는 그런 건데요. 아니 오래 살던 사람 더 고마우니까 더 내려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내려주나요? I don't know. 네. 새로운 빌딩마다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추세는 그렇다는 것 전해드리면서 오늘 미국 일요일이고요. 저는 배고파요. 나중에 방송할 때는 힘없어서 혼났어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배고픈 줄 몰랐는데 방송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네요. 자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는데 내일은 이제 18일이고 다음 주부터 주말부터 크리스마스 할러데이부터 완전히 2023년도 마무리가 시작이 됩니다. 행복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